오늘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도 셰퍼라는 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한번 길게 리뷰했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도 쓰셨고 또 그 이전에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가입니다. 오늘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당신이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은 아 내가 이제 결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할까요? 우리가 뭐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혹은 뭐 지금의 삶이 어려워서 삶의 변화를 자꾸 주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결정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 얘기 좀 이해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보도 셰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기로 했어요. 뭐 어떤 건 좋습니다. 내가 뭐 어떤 대학에 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부를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구입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내가 어떤 사업 혹은 뭐 퇴사 이직 이런 모든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 할 겁니다. 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조언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직해야겠다. 혹은 퇴사해야겠다.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퇴사를 해야겠다 하면은 즉시 실천하면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주변에 퇴사한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같은 직장에 다닌 동료들한테 퇴사해 볼까? 퇴사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얻으러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즉시 실천을 해야지 뭐가 딱 되는 건데 이리저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후자라면 내가 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 선택에 대한, 내 결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과 조언을 구해가면서 결국에는 선택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셰프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상태를 떠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은 천재적인 전략, 통찰, 탁월한 선택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내 현실과 이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분들이 하는 선택들을 보면 결국 지금이 만족스럽거든요. 말로는 지금이 너무 불행해, 지금은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니냐, 지금 불만족스러워 얘기하지만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결국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익숙하고 편안한 지금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고민해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과 이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러운가? 내 삶이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만약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사주면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거죠.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근데 만약에 나는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나는 그래도 명품백 사고 싶어. 나는 그래도 해외여행 한 번씩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러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이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여러분들은 지루한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지루한 삶을 참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삶인 거죠. 이 지루한 삶을 계속 사시겠다고 하시면 뭐 사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삶이 너무 불행하다. 내가 이 삶을 더 이상 이렇게 사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루한 삶을 참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정을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사람들이 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보도체프는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것을 한두 번의 숙고와 선택으로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제 또래도 그렇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아예 60대 이상 퇴직하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떤 일을 해가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대 때 결정을 하죠. 나는 직장인이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죠.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직업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업이 평생 직업이 된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요즘 공무원도 퇴사를 많이 하고요. 또 요즘에 20대에 결정한 직업을 60, 70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제 아예 하나의 일만 해서 평생 살아간다는 생각 자체가 요즘은 없죠,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망설인다는 거죠. 안정적인 직업은 어떤 걸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앞으로 평생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위너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기일까? 20대라는 그 시기가 내가 평생 할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과연 적합한 시기일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평생 직업을 결정한 게 아니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내 평생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20대라는 시기는. 그러니까 너무 선택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대에는 오히려 무려해야 될 게 이 일이 내 평생 직업일까? 평생 직장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무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무려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일 수도 있고 변호사나 전문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유로 그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다행히도 좋아하는 일을 고민을 했어요, 20대 때.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다는 고민의 답을 찾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책도 읽어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요, 저는. 정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회사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책을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저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 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경쟁해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드 셰퍼는 20대에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에 결정을 미룬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점점 먹잖아요. 내 삶이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내가 선택을 안 했다고 생각해도 내가 그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이미 난 결정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미룬다는 선택을 그 일을 그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그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선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창업을 했어. 내가 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건데 보도세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고요. 스터디 카페를 창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점을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와 스터디 카페와 음식점 이 셋 중에서 고민한 끝에 카페를 창업하자 결정을 내렸어요.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스터디 카페나 음식점에 비해서 다른 결정을 내린 거지 카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결정이 아닌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산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폭우로 산장이 갇히게 된 거예요. 산장이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인생이 풀려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다른 결정을 했을 뿐이다. 인생이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연히 비가 내려서 갇힌 그 산장 속에서 평생 인연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결정을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린 결정 오늘 실행에 옮긴 일 그리고 오늘 포기한 일 그리고 결정하지 않은 일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몇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결정에 있다고 보도 셰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닥에 웅크려 있는 것이다. 즉 선택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바닥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위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선택 그 결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두렵게 한다. 뚜껑을 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삶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이 이것만 하면 무조건 10억, 20억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20억을 벌 때는 50억을 벌 때는 100억을 벌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실까요? 삶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억, 20억 결과예요. 그 결과가 되게 무뎌지고 되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내 행복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과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억을 만들어가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억이라는 것은 그 일들을 해냈을 때 따라오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내 삶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결정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못된 것은 그 선택을 했으면 불구하고 내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나는 20억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이 20억 부자가 되기 위한 문제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한 문제를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을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도세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쉽게 결정을 내리고 도전하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줄 안다고 보도세퍼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도세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되지 못한 이유 보도세퍼의 이야기가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이 이기는 습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뒤에 2부, 3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